네, 안녕하세요. 컴업 2023 스타트업 밸리 로켓 리그 피치 진행을 맡게 된 최성민입니다. 로켓 리그는 투자자들이 추천한 스타트업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인데요. 투자자에게 그리고 컴업에게 선택된 스타트업인 만큼 업계를 이끌어 나갈 혁신적인 스타트업을 만나보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또한 투자자와 스타트업의 1대1 파이어사이드 형식으로 진행되는 만큼 더 깊은 이야기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순서로는 이커머스 업체들을 위한 원스톱 물루 솔루션 아르고를 운영하는 양수영 테크타카 대표님과 오지성 뮤렉스 파트너스 부사장님의 파이어사이드 피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바로 시작하면 되나요? 그럼 저희 서비스 소개 먼저 한번 짧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이커머스 물류에 대한 풀피먼트 업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IT 솔루션 기반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일단 네 가지 서비스를 기반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상품권과 커머스를 관리하는 커머스 매니지먼트 서비스 그 다음에 이커머스에서 들어오는 주문을 관리하는 오더 매니지먼트 서비스 그 다음에 물류 창고에서 사용하는 웨어하우스 매니지먼트 서비스와 마지막으로 이제 배송에 사용되는 트랜스포테이션 매니지먼트 서비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씩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커머스 매니지먼트 서비스 같은 경우 다 채널에 대한 통합 스퀘 관리 그 다음에 이제 상품과 스퀘에 대한 맵핑 과정을 가져가고 그 다음에 물류 마스터 스퀘 관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 화면 짧게 보여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OMS 같은 경우 이제 멀티 채널에 대한 주문 수집 그 다음에 주문을 이제 물류 센터가 여러 개 있을 때 어느 물류 센터로 보내야 되는지에 대한 최적화를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주문에 대한 분석 대시보드까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뭐 네이버 쿠팡 등 우리나라에 있는 주요 오픈마켓 플랫폼들하고는 다 연동이 되어 있어서 실제로 상품권을 관리하고 주문을 수집하는 걸 자동화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문이 들어왔을 때 저희가 어떤 물류 센터로 이 출고를 내보내야 제일 효율적인지에 대한 계산을 하게 되는데요. 센터가 여러 개 있다고 했을 때 재고의 여부를 먼저 판단하고 그 다음에 합포장의 여부 등을 판단해서 어떤 물류 센터에서 지금 이 주문을 처리해야 제일 효율적으로 우리가 처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분석을 진행합니다. 그렇게 해서 주문을 물류 센터로 내리게 되면 저희 WMS를 통해서 입출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WMS의 경우는 물류 센터 자체를 다 지도화해놨습니다.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렉과 셀이 다 이제 시각화되어 있는데요. 그 이유는 저희가 동선을 최적화하기 위해서예요. 실제 일반적인 WMS의 경우는 엑셀 포맷으로 테이블 포맷으로 이제 그 렉과 거기에 들어가 있는 상품들을 관리하고 있다고 하면 저희는 시각화시켜서 실제 거리로 모든 걸 동선 최적화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작업자에게 PDA 앱을 제공하고 있어서 그 앱을 통해서 이제 피킹, 스토잉, 입고 검수 등의 작업들을 다 진행하고 있고 보시는 바와 같이 그 앱에서도 지도를 보여드리고 있고 작업자들의 동선을 저희가 알려드림으로써 물류의 작업을 최적화하고 있습니다. 포장 단계에서도 저희가 디멘션 단위로 모든 아이템들을 다 분석을 해서 어떤 포장재를 써야 제일 효율적으로 택배비 운용을 할 수 있고 제일 저렴한 가격의 포장재를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분석을 해서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배송인데요. 이제 배송단에서도 결국 권역관리, 적재 순서관리, 그 다음에 배송결로 추천을 저희가 지원해드리고 있고 저희 시스템 기반으로 대용량 물량을 처리할 때 좀 주요 기능 하나가 뭐냐면 우편번호를 분할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우편번호가 이제 큰 경우들 어떻게 그 우편번호를 잘라서 쓰느냐에 따라서 물류를 더 효율적으로 분배시켜서 운영시킬 수 있는데요. 대표적인 예가 이제 반포자이 같은 큰 아파트 단지가 하나의 우편번호로 운영이 되었을 때 여러 작업자들이 배송 택배사 기사들이 가야 되는 경우 그거를 분할을 어떻게 시키는지가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지도로 저희는 다 분할을 시킬 수 있고 건물 단위로 이제 물량과 가구 정보들을 다 제공함으로 있어서 실제 작업자들에게 이제 그 물량을 분배시킬 때 효율을 보면서 나눠 가져갈 수 있습니다. 작업 기사분들에 대한 노하우도 저희가 데이터로 다 축적을 하고 있어서 실제로 어떤 권역을 설정했을 때 어떤 작업자가 이걸 처리해야 제일 효율적인지 저희가 분석을 하고 있고 기사분들께 앱을 제공해서 경로 추천까지 다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는 센터 내에서의 효율을 10% 정도 올릴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센터 내에서의 작업 오류를 줄이고 배송의 효율도 올리고 오배송을 줄여서 전체적인 물류의 비용을 감소시키는 데 포커스를 했습니다. 총 15% 이상의 물류 효율을 저희 시스템을 통해서 저희도 감소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 시스템들을 기반으로 여태껏 성장해 왔고 이제는 그 기반을 가지고 저희가 물류 네트워크 망을 국내에 만들어가고 있고 이커머스에서 빠른 배송을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커머스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그 안에서 빠른 배송은 이제 더 이상 혁신이 아닌 기본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많은 업체들이 쿠팡과 비슷한 로켓 배송을 따라하고 있고 그 로켓 배송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이런 시스템들이 필수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또한 로켓 배송과 비슷한 네이버의 도착 보장 서비스를 기반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요. 그 안에서의 비즈니스 모델을 설명드리면 시스템 기반과 저희가 직접 운영하는 기반 두 개로 나눠서 비즈니스 모델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그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사실 물류에 익숙하시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정확히 다른 물류 스타트업이랑 어떤 게 다른 건가요? 일반적인 물류 스타트업의 경우 운영에 좀 더 포커스가 많이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시스템이나 IT 역량보다는 어떻게 하면 주어진 물류를 하나의 물류센터에서 효율적으로 처리하는지에 대한 포커스를 가지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 IT 기술들을 활용해서 그걸 최적화해서 이제 더 효율을 내고 있고요. 그리고 멀티센터에서 운영하는 방식 또한 저희는 최적화하는 기술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게 효율과 운영에 대한 얘기라면 사실 대부분의 스타트업들께서 같은 이야기를 하시니까 정확히 어떤 포인트가 다른지를 한 번만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저희가 몇 가지 더 다른 점은 실제로 다른 물류 스타트업들은 오퍼레이션 기반이지만 저희는 사스로 이런 서비스들을 따로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물류 네트워크망을 만드는 과정에 있어서 저희는 캐펙스 투자를 통해서 물류센터를 렌트해서 하는 방식보다는 기존에 존재하는 파트너사들과 같이 협업을 해서 저희가 시스템 제공을 통해서 캐펙스 프리하게 리스크 없이 매출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점이 차별점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나아가서 사실 물류 스타트업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어려움이 이익을 내기 어려운 부분이 있을 텐데 혹시 저희는 이익을 내고 있는지 혹은 낼 가능성이 있는 건지가 궁금합니다. 네, 작은 물류센터에서 이익을 내는 센터들은 많아요. 하지만 큰 물류센터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이익을 내기 어려운 구조인데요. 자료를 못 사용하는군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빠르게 드리면 큰 물류센터의 경우 이제 100평짜리 물류센터에서 한 사람이 작업을 하는 게 제일 효율적입니다. 시스템이 없어도 그 안에서는 효율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만평, 십만평짜리 물류센터에서 효율을 내기 위해서는 시스템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 이유는 몇 천명의 작업자들이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작업자들에 의지하면 이제 효율이 다, 퀄리티가 떨어지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시스템 기반으로 운영을 해야지만 효율을 낼 수 있는 부분이 존재하고요. 실제로 도착 보장 업체들 중에서는 24시 주문 마감으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야간 작업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추가 비용이 들고 우리가 만약에 보장을 못했을 시에는 페널티까지 물어야 되기 때문에 더 이익률이 낮아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 안에서 저희는 시스템을 통해서 이제 타 경쟁사들 대비 한 5% 정도의 매출 이익률을 지금 낼 수 있었습니다. 저희 시스템을 다 도입했었을 시. 시스템이 핵심이라면 다른 곳들도 분명히 그와 같은 시스템을 도입을 하고자 했을 텐데 왜 저희 아르고만 이익을 낼 수 있는 거라고 보면 될까요? 결국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천평, 이천평에서 운영할 때는 그렇게 좋은 시스템들이 필요하지 않아도 운영을 할 수가 있어요. 고정적인 인력들을 통해서 계속 효율을 낼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물류센터가 커짐으로써 이제 시스템이 필요한 건데 그런 대용량의 물량을 극효율로 운영해 본 팀원들이 보통 구하기 너무 어렵습니다. 저희 팀은 이제 쿠팡에서 많은 분들이 하루에 300만 건에서 500만 건 정도를 출고해 본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 경험을 토대로 어떻게 더 효율적인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어서 저희가 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서비스에 대한 얘기는 여기서 마치고 마침 팀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대표님은 미국에서 원래 일을 하시다가 한국으로 오신 걸 알고 있는데 사실 미국에서의 삶이 나쁘지 않았을 텐데 왜 굳이 한국에 오셔서 창업을 하신 걸까요?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제 첫 커리어가 아마존에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커리어를 시작했는데 외로움도 있었고요. 근데 이제 제일 중요했던 부분은 더 큰 역할을 맡고 싶었던 거, 그 다음에 물류를 해보고 싶었던 게 컸습니다. 그래서 쿠팡에서 되게 좋은 기회가 16년도에 왔고 이제 물류 시스템 쪽의 총괄 역할, 아키텍처 역할로 저한테 제안이 들어왔었는데 그 당시에 쿠팡이 가지고 있는 기능들이 훨씬 더 고도화될 수 있었던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한국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느꼈던 부분이 이제 물류를 택한 이유는 컴퓨터를 공부하다 보면 결국 랩셋 알고리즘이라든지 TSP라든지 되게 알고리즘 기반으로 이제 수업을 들을 때 물류에 들어갈 만한 문제들을 많이 풀게 됩니다. 근데 아마존에서 근무할 때는 반복적인 일들도 많았고 이제 알고리즘적인 일들도 있었지만 실제로 제가 만들어낸 것들이 현실 세계에서 효율을 발생시키는 것들이 좀 적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쿠팡에 올 때는 물류팀으로 오고 싶다라고 제가 명확히 말씀을 드렸고 물류가 되게 섹시한 테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오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두 가지 이유를 말씀해주셨는데 하나는 외로워서 또 하나는 쿠팡 물류에서 일을 하고 싶어서였는데 이어지는 질문은 외로움은 해결하셨는지 그리고 쿠팡 물류에서는 그러면 왜 굳이 다시 또 창업을 하셨는지도 궁금합니다. 일단 저희 팀원들이 있어서 좀 덜 외로운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문화가 좀 달랐던 것 같아요. 외로움이라는 거는 결국 점심 같은 경우도 혼자 해결하는 날들도 되게 많았고 음식이 안 맞는 것들도 분명히 있었고 해서 한국에 한번 살아보고 싶었다라는 게 되게 컸고 질문에 답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넘어가면 창업을 하게 된 계기는 쿠팡에서 그래도 1년에 30% 정도는 제가 원하는 프로젝트를 리딩해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TF팀은 1년에 2개씩은 꾸준히 리딩을 해왔었고 그 중 하나의 프로젝트가 쿠팡 플렉스라든지 아니면 차세대 데이터 관리 시스템이라든지 아키텍처를 다 뜯어고치는 NoSQL의 SQL을 도입시키는 변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진행을 해왔었는데 더 잘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는 쿠팡이 너무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 나가서 이 시스템들을 더 많은 커머스에게 제공해서 더 빠른 배송을 많은 사람들이 누릴 수 있게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나왔었습니다.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실제로 실현이 되고 있는지도 궁금하고 만약에 창업하기 직전으로 돌아가실 수 있으면 돌아가고 싶으신지도 궁금합니다. 일단 제가 많이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쿠팡이 너무 잘하고 있다는 것을 나와서 더 많이 깨달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협업을 이뤄내는 부분이 너무 어려웠고 일단 제가 느끼기로는 지금 저희 시스템들은 쿠팡 수준의 범할 수 있을 정도의 퍼포먼스를 낼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는 하지만 이제 물량이나 이런 리소스적인 자원이나 이런 것들은 여전히 아쉬운 게 맞고요. 다시 돌아갈 것이냐라고 했을 때는 실제로 아마존 때부터 계속 집도 작아지고 연봉도 작아졌거든요. 하지만 적어도 행복은 지금 더 행복한 것 같아서 저희 팀원들하고 꿈꾸는 모습, 그 다음에 저희가 만들어가는 것들 그게 더 행복해서 돌아가고 싶지는 않습니다. 처음에 창업하실 때 너무 어렸다는 생각을 지금 와서 하신다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도 지난 3년 동안 정말 고생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고생은 정확히 어떤 고생들을 하셨고 그게 이제 오늘의 양 대표님한테는 어떤 자양분이 돼서 남아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많이 겸손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말씀드리냐면 예전에는 아마존이나 쿠팡에서 면접관으로서 진행을 할 때 되게 위잭을 많이 했어요. 위잭을 많이 하기로도 많이 악명이 높았었는데 면접을 되게 까다롭게 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원하는 개발자들이나 우리가 원하는 비즈니스 협업이나 이런 것들이 다 가능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나와서 보니까 이제 더 이상 아마존과 쿠팡에 대한 브랜디가 없다 보니까 저희가 원하는 수준의 개발자를 찾는 것들도 너무 어려웠고 저희가 같이 협업을 맺는 과정에 있어서도 한 번도 갑을 관계라는 걸 생각해 볼 필요가 없었는데 이제 의뢰 입장에서 뭔가를 진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만으로 실행이 안 되는구나 라는 것들을 되게 많이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많이 겸손해진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성장해 나가야 되는지 이미 성장한 회사에서 운영하는 것들은 너무나도 많이 경험을 했지만 성장 단계에 있는 회사를 운영하는 방식들에 대해서 많이 배웠던 것 같습니다. 저는 대표님의 겸손 모먼트가 늦어진 거에는 투자자들의 열광적인 그 당시 반응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대표님이 20년 중순에 회사를 만들고 펀딩을 받고 21년 말에 그 다음 펀딩을 네 자릿수로 받은 다음에 사실 지금 현재 그 다음 라운드를 진행 중이신데 21년 9월에 받았던 그 네 자릿수 펀딩 라운드와 오늘의 펀딩 라운드를 비교해 보시면 어떤 생각의 변화 혹은 분위기의 변화가 있으셨는지도 궁금합니다. 일단 그때는 시장도 좋았고 저희도 좋은 성과를 계속 이어가고 있어서 그게 당연하다라는 생각을 했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제 미국에 있는 지인들로부터 들려오는 소문도 뭐 듀 딜리전스 없이 투자를 받은 회사들이 있다. 이때부터는 저도 좀 이게 맞나 버블이 너무 심한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그때 이후로 제가 많이 느꼈던 게 결국 스타트업을 할 때는 저희가 투자가 마지막 목표가 아니라는 걸 좀 많이 배운 것 같아요. 그리고 탑라인만을 이제 성장시켜서는 우리가 다음 투자를 받기 어려운 시대가 왔다라고 느꼈고 실제로 지금 투자 라운드로 돌면서 느꼈던 부분이 저희도 원래는 이제 탑라인을 계속 키우는 걸 목표로 했었지만 지금은 바텀 라인을 같이 키워서 우리가 흑자 전환을 할 수 있는 회사라는 걸 보여주는 게 더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또한 거기에 많은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테크타카의 내일에 대해서 두 가지 정도로 질문을 가름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대표님이 원래 베이스가 해외다 보니까 테크타카의 해외 진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가 궁금합니다. 저희는 원래 미국 진출을 늘 생각을 해왔었고 이제 한국 베이스 기반으로 물량을 만든 다음에 해외로 나가는 걸 계속 꿈꿔왔습니다. 그래서 5월부터 저희는 지금 국내 셀러들을 대상으로 아마존 서비스들을 POC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국내에 판매하고 있는 저희의 클라이언트들의 일부를 모시고 저희가 처음에 5월에는 에어로 쇼핑을 해서 보내고 있었고 7월에는 이제 프레이스로 포워딩 업체랑 파트너를 맺고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이 느꼈던 게 실제 미국 로컬에 파트너 창고가 있어야겠다라는 부분을 느꼈어요. 그 이유는 프레이스로 보내면 확실히 물류 비용이 내려가지만 아마존에 갑자기 추가 입고를 해야 될 때 20일이 걸릴 수도 있거든요. 길게는 한 달 이상도 걸릴 수 있기 때문에 판매 기회를 놓치는 셀러들이 많다라는 걸 인식을 했고 저희는 지금 시애틀에 있는 창고 하나와 협업을 맺어서 파트너 센터를 가지고 있고 그 센터를 통해서 주기적인 입고를 할 수 있게끔 POC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1월에 이 서비스를 좀 정식 서비스를 런칭해서 저희가 국내 셀러들에게 제공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무엇보다 베이스도 미국이고 하다 보니까 저희는 미국에 대한 진출, 그 다음에 동남아 쪽의 진출은 훨씬 시작 단계에서부터 늘 꿈꿔왔고 가능하다고 봐왔습니다. 그 이유 중에 또 하나만 설명을 드리면 저희는 B2C가 아니라 B2B라서 조금 더 수월하게 확장할 수 있다고 믿고 있고 창고 운영에 있어서는 실제로 한국에서 운영하는 창고와 미국, 동남아에서 운영하는 창고는 그다지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 내에서, 클로스 엔바이머먼트 내에서 내는 옵티마이제이션이나 효율은 똑같이 적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확장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해외 진출을 포함해서 테크타카의 끝그림은 뭔지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창업을 하게 된 계기 중에 하나 더 이유를 설명드리면 아마존이었던 것 같아요. 아마존에서 물건을 사는데 3, 4일 만에 오는 게 지금 현실입니다. 그래서 아마존의 물류 네트워크를 확인해봤는데 글로벌하게 물류 네트워크가 퍼져 있었고 저희가 그리는 모델은 결국 우리나라의 상품들이 해외 어디든 당일 배송이 가능한 네트워크를 제가 제공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 그 다음에 반대로 해외에 있는 어떤 상품이라도 국내에서 당일 배송을 통해서 받아볼 수 있게 그 네트워크를 잘 구축하고 그 소프트웨어 레이어를 단단하게 가져가는 게 저희 아르고의 목표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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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